Teach and Learning Korea! Talk! 대한민국 정부가 당신을 초청합니다. 조정과 열정을 가진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1, 2학년 제외동포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은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.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Talk!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